We all care. Care는 이제 신경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경쓴다는 얘기죠. What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God 되겠습니다. Those around us think 되겠습니다. Around us, 주변이라는 뜻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그리고 Our Beliefs, 우리의 믿음 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신경쓰는 거죠.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About the world 되겠습니다. 세상인데 그 세상이라는 것 되겠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A strong influence 되겠습니다. Be influenced.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죠. 받다. 뭐에 대해서 받을까요? 바로 우리의 그 동료들여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괄호 한번 찾겠습니다. 여기서부터까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경쓰고 믿음이라는 것이 영향을 또 받는 거군요. 동료들에게. 됐습니까? 자, indeed 사실 또는 실제로. When it comes to, 뭐뭣에 대하여 이런 얘기죠. 더 크런치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매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Be liked 되겠습니다. Like 좋아하는 건데, 좋아함을 받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환영받는 거죠. 환영받는, 받으려고 한다. 뭐하기보다는 Be right. Right는 올바른 거죠. 올바르게 되기보다는 And, 그리고 그들은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어요. Adjust, 뭐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어디에 맞추는 거냐면 조정하는 거죠. 어디에 조정한다. 그래서 어디에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Norm. Norm은 기준 같은 거예요. 기준. 규범 같은 거죠. 뭐의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those. 사람들. 의 기준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them은 바로 people을 잠깐만요. 이 them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most people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is is particularly apparent. 이것은 특히 명백하다는 얘기입니다. 명백한 여기서 This라는 것은 2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In the case of 옷의 경우에 옷의 경우에서 옷의 경우에 패션의 경우에서 명백합니다. 패션. 왜요? 이 패션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take care 한다는 얘기죠. 가져오는 거죠. 얻습니다. Our cues. 우리의 단서 같은 것들을 누구로부터? From other people.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서는 단서인데 About. 뭐에 대한 단서냐면 What is cool. 멋진 것. 멋진 것에 대한 단서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습니다. 맞죠? We may also think that. 우리는 또한 That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Various forms of questionable behavior 되겠습니다. Various. 다양한 겁니다. Form 형태죠. 다양한 형태의 questionable 되겠습니다. 의심스러운 behavior 행동이라는 것. Such as. 예를 들면 Illegally.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하는 거죠. 음악을 다운로드하거나 아니면 Tax evasion. Tax는 세금 같은 거죠. 세금의 evasion happy 같은 거. 이러한 것들 되겠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의심스러운 행동들. 그죠? 이것들이 I다. Acceptable 되겠습니다. 수용 가능한 거죠. 이 Accept 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만하다. 그죠? On the ground that. 뭐뭐 On the ground that 이라는 것은요. 뭐뭐라는 근거로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Everybody does it. 야 모두 그렇게 한다라는 바로 그러한 근거로 이런 얘기죠. However 되겠습니다. 4번은 이제 좀 나쁜 예고 3번은 좋은 예죠. 5번 갑니다. 그런데 Since We tend to Because 우리가 Tend to Read Things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Read 읽는 경향이 있어요. That Reflect 이 상황이라는 것이 그 상황은 뭐하는 거냐면 Reflect 반영을 하는 겁니다. 뭘 반영할까요? Our Private is 우리의 선입견 또는 뭐 편견 선입견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associate with associate with 뭐 와 어울리는 거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영을 하고 그것이 그런 상황들이 반영하고 그 다음에 어울리고요. associate with 어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Share our attitude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공유할까요? 우리의 태도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e sometimes 우리는 가끔 overestimate 되겠습니다. 과대평가 하는 거죠. The extent 정도를 걸으시겠습니다. To which 어느 어디까지 그죠? 다른 사람들이 think 생각하는 거죠. as 처럼 우리가 그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 이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This is known as 이것은 be known as 되겠습니다. 뭐 뭐로서 알려지는 거죠? 그냥 이거죠? false consensus effect 이거 몰라도 되는데 false consensus 가 뭐냐면 이게 합의성 착각입니다. 효과 효과 그래서 이게 합의성 착각의 효과로 알려줬다는 얘기죠.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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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